희귀 카드 희귀음을 희귀 카드지 폭죽 희귀 카드 희귀 카드 희귀 카드 희귀 박수 희귀 리카드 좀 더 보자 스테로이드 튕겨내기 구르기 고개 딜카드 나 손 나오지 떼굴떼굴 정밀은 좀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? 플라잉 레이킹 플라잉 레이킹 까먹었다 건무 건무 놓고 정밀각인가 플라잉 레이킹 floating 7댈 표창 아니 이걸 표창을 근데 그전에 죽을거같은데 불도 없고 1.2 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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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팅 강폭은 기억할 것입니다 힘포션 망단 어우 제발 뱀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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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생충도 생명입니다 탐분스 쇽쇽 화염에 그을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유물을 미쳤네 유물은 미쳤는데 피티 깔잇 아이씨 아이씨 잘 그저 유불만 미쳤다 폭망 힘 왜 이렇게 높아 힘 채 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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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분 유리칼 환영살 인마 환살 쓰면 겁나 쎄겠네 쓰레기 쓰레기 이... 덜 쓰레기 괴도형인 외형질이 맞은가요? 이... 기타야 이... 뭐지? 이... 시끄럽. 우리... 외형들이 많지 않나요? 여기서 트롤 레벨을? 너무 트롤인데 와 여기 한 개도 일반 뭐 없는 길이 있네 미쳤다 한 번 가봐야겠다 어떻게 저런 길이지? 실크로드 도전 리신 망했다 아 ,, ,, ,, ,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게임인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극심은 스트레스. 쓸데없이 요물만 잘 나오는 이유가 뭐지? 더 많이 매기기 위해서는? 상점 좀 뒤졌으면. 상점 좀 뒤졌으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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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유물은 진짜 좋단 말야. 세모항 팅샤표창 하나만 있어도 땡큐인 유물들이 상특 게시의 러블리 천천히 잡지 뭐 계도로 잡으면 되는데 예비 필요 없죠 크래블린 낯짝 개그켜 핑핑이 벌써 핑핑이 생각만 해도 꽉치네 마크 뷰 뷰내 뷰 뷰 뷰 뷰 제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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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.. 아니 때리질 못하겠네.. 나 날려버려.. 나 날려버려.. 네 무거움 나온 것도 땡큐데 핑핑이 와라니며 그 생물만 아니면 아 그랜전 있었구나 아휴 한살 기다렸어야 했네 고기가 왔다고 생각하지 뭐 진짜 미친 시드네 진짜 미친 시드네 붕팅 시드 붕팅 세모항 시드 괜찮은 없지 아휴 한살 특 아 개도 잡고 있을걸 아 잠깐만 아 죄송 고기라서 별 상관없음 볶음이 개도 복제 아니다 이건 형상복제가 맞겠지 하하 또 꾸미 라이너 보조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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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퀸전 빨리 좀 이거 그냥 형상 킵했어야 했나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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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의 상태가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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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엉 어휴 태그 안 지워나요? 둘째 첫 플레이는 태그 안 지워나요? 태그 안 지워나요? 태그 안 지원 태그 안 지워나요? 딜 진짜 괜찮네. 환살 펜촉 들어간다. 52 곱하기 2 데미지. 포션 포션이 필요해? 버려. 슉슉슉. 999 710에 피해를 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100만 찍겠네. 흠. 뭐야 이거? 가시대야? 똥시대야? 쓰레기도 많고 갓도 많고 똥도 많은데 갓이 더 많은데 가시대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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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대야?